안녕하세요. MRBAS입니다. 최근 외산 디밍 제품을 사용하던 현장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AS가 원활하지 않아 당사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산 제품을 드러내어 간단하게 설치하는 영상과 스위치를 이용하여 등기구를 제어하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치된 외산 제품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설치될 제품은 발리마스터라는 제품으로 1개당 64개의 LED 등기구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설치해 보겠습니다. 참 쉽죠? 여기서 저희는 2개의 장치를 더 설치하였습니다. 24V의 DC 전압을 만들어주는 전원장치 PWR220과 조명제어 통신장치 SCU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보급형 스마트 터치 스위치 STS라는 제품도 있지만 현장의 요구에 따라 보급형 터치 스위치 NTS를 설치하여 온오프와 딤인 제어 그리고 그룹과 신 기능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스위치에 전원을 넣기 위해 PWR220을 설치하였고 PC와 스위치 그리고 달리 모듈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SCU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제어하는 스위치는 NTS 스위치이며 추후에 언제든지 보급형 스마트 터치 스위치 STS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MR-BAS의 제품은 이렇게 설치가 매우 간단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